서해 먼바다. 부부는 6시간 넘게 파도를 뚫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가을복개가 우리 1년 농가예요.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기다렸습니다. 꽃게 잡이 20여 년 바다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인생 사는 맛이랑 똑같잖아요. 딱딱한 것 같고 밥은 너무 맛있고 기가 막혀요. 인생 같다는 꽃게 맛보러 지금 떠납니다. 경기도 화성 전곡항 뜨거운 여름이 물러나고 폭우가 사람들로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건 서해 바다에 가을이 도착했다는 의미죠.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대하며 꽃게며 가을 별미 찾는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덩달아 연희 씨도 눈코 뗄 새 없이 바빠집니다. 아이고 지금 시간은 한참 바쁜 시간이요. 요즘 이쪽에 꽃게 드시러 많이 오세요? 네. 꽃게 산철이에요 지금. 맛있을 때. 기가 막히지. 가을꽃게. 조리 먹자 하나 죽어도 몰라 이제. 꽃게. 꽃게 시키는 사람 없어요. 손님들에게 인기 절정 꽃게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기요. 맛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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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장사 끝낸 다음날 아침 남편과 함께 바다로 나갈 준비를 서두르는 연희씨 어머니! 배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가가려고 꽃게 조업을 한 번 나서면 길게는 2, 3일 바다에서 머무른다는 부부 가을 꽃게철에는 육지보다 바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나 이렇게 딱 붙어 계시네요 왜요? 떨어져 있는 거다 붙어 있는 게 더 좋지 보여 대체 얼마나 가야 하기에 연희씨가 남편을 챙기는 걸까요? 물때따라 나가야만 기름도 널들고 빠르고 물 떼요 아버지? 무슨 물때요? 썰물 얼마나 가길래 그걸 타고나 봐요? 6시간 부부가 해마다 꽃게 조업에 나서는 곳은 서해의 머나먼 바다 대이작도와 백아도, 서해의 이름난 서울 모두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고생해서 가는 만큼 꽃게가 많이 잡혀야 할 텐데요 대체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떨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펼쳐서 기계에다 채워가지고 가야돼요 안 채우면 안 들어갈 거 그렇게 걸렸으면 좋겠어 남편이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면 조타시를 지키는 건 아내 연희씨의 목 연희씨도 배를 다루는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연희씨도 배를 다루는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잘못하면 꽃게가 다 깨져요 돈만 달아서 화두가 치니까 네 잠깐만 배가 왔고 그럼 두 분 차비 잘 맞아야겠어요 그러니깐 매일 싸워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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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도 말라고 아유 시도를 했는데 어 아니 소리만 듣는 거 종종 다툰다지만 서운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꽃게가 많이 잡힐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반가운 가을 꽃게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부부의 얼굴에는 어느새 웃음꽃이 활짝 농사꾼의 1년 수확날이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아버지 꽃게가 계속 올라와요 아버지 꽃게가 계속 올라와요 하 그래서 이렇게 널 바닥으로 오는 거 이야 싱싱하다 이 꽃게에서 물려도 한 마리가 얼마짱이다 이렇게 사금은 언제 될 것이다 이 꽃게 가을 꽃게가 우리 1년 농사예요 찬바람 부을수록 속살이 가득 차오르는 가을 꽃게 해마다 가을이면 높은 몸값에 팔려나가 부부에게는 돈 보따리 안겨다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늘 아래 둘뿐인 망망대해 하늘 아래 둘뿐인 망망대해 시끄러 Schwartz 아까도 왜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 물빨은 센데 내 Raspberry 다 젊어 stride 그분상 2달아 태울 것 같아 2달아 보면 400킬로야 새롭게 뭔 400km 어? 낯지마 아버지가 왜 나쁜 거 거짓말이에요? 맨날 뻥쳐요 맨날 뻥쳐요? 어머니 왜이렇게 목소리가 안나오세요? 토요일 일요일 장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서 이때로 기분 안가 기깟깟 내가 뭐 할 말이 없네 미안하고 고생만 시켜서 만나기 전에 남편 사별하고 어린애들 진짜 키우느라고 고생 많아주고 이제는 우리 아저씨 만나가지고 아무게 받아두고 내가 나오고 싶다 아픔이 있던 두 사람 넉넉한 이 바다에서 서로의 아픔도 잊을 수 있었답니다 아 아 아 아